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초록뱀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과 매수일은요? 올해 2월 25일에 매수하셨고요. 1860원 매수과의 비중 20%입니다. 네, 두 번째 살펴볼 종목 초록뱀입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또 오해영, 그리고 전문가님의 최애 드라마죠. 추노 등을 제작한 컨텐츠 제작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인데 넷플릭스의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해외 시장 영역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볼까요? 제가 최애하는 추노가 아니라 최애가 아니라 마지막 드라마죠. 마지막 드라마. 드라마 진짜 안 보거든요. 드라마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저희 마지막 드라마가 사실은 추노인데 요즘 뭐 볼만한 드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앵커님한테 제가 스카이키스를 안 봤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꾸사리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국민 드라마를 안 보신 건 거의 모래시계를 안 보신 거와 다름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모래시계 감성이 밀려옵니다. 마지막 태수하고 태수가 죽어서 무성에 묻혔을 때 기가 막혔는데 나 떨고 있니?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이제 마지막 회인가 마지막 전회인가 그럴 거예요. 마지막 회였나 그러는데 그거랑 여명의 눈동자 2세대인데 저는 요즘 드라마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드라마가 추노인데 새록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TV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컨텐츠 제작 사업하고 드라마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부가 사업, OST 컬러링, 캐릭터 상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말씀해 주셨던 드라마를 하고 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를 기획해서 해외 시장에서 참여할 계획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런 섹터는 사실 좋게 보긴 해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5G 관련해서 결국은 5G 처음에는 통신 회사가 떴다가 나중에 통신 장비주의 떴다가 결국은 그걸 채우는 건 컨텐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컨텐츠 쪽으로도 한번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초록벤들은 금융초록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샀다. 플레이스테이션을 산 거 기계값보다 나중에는 게임 CD값이 더 들어가는 법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결국은 컨텐츠를 하는 쪽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컨텐츠 하는 종목들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시세를 주지 않더라도 모아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록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단을 보시면 한번 급락을 주고 차트를 보시면 급락 한번 주고 급락을 주고 이날 뉴스가 데코에니 의견과제에 대한 경제 손실 이것 때문에 데코에니 때문에 같이 밀려내려 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 급락을 주고 반등을 줬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여기 라인이 저항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줄였다가 만약에 여기서 원샷으로 가면 좋은데 장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주고 여기나 요쯤까지 조정을 주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트레이딩 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 대신 손절 라인을 되게 짧게 잡으셔가지고 요거 몇십 원대만 무너지면 일단은 비중 축소를 했다가 다시 잡겠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네. 손절가를 1680원 드리겠는데 1720원이거든요. 40원대기. 40원대기 드리고. 동전인가요? 네. 40원대기로 손절가를 드리고 여기서 전부 판매하라는 게 아니고 매도하라는 게 아니고 한 40원 정도 빠지면 40원 정도 빠지면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다시 진입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게 수익을 극대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 전제는 뭐냐면 이 라인에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지금 전제이기 때문에 전제인데 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못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시장이 안 좋거나 하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40원대기 해보시고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지지가 나오는 양봉이 나오면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고 밀려내리면 나머지 남은 비중도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2차 손절가는 당연히 1480원 정도 되겠죠. 1450원도 되겠죠. 전에 1603월 달에 1465원까지 내려갔다 갔으니까 1450원까지 좀 넓게 잡으시고 단 비중 축소 가격은 168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하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유 의견 드리고 1차 손절가 1680원 이후 2차 손절가는 1450원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줄이라고 하셨는데 비중은 그럼 한 절반 정도 줄이면 괜찮은가요? 3분의 1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요? 왜냐하면 확률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왔을 때 내가 마음속에 확률을 따져보는 거죠. 여기서 더 상승을 할 확률이 100%면 얼마 좋겠습니까? 100%면 인생 몰빵이죠. 100%는 없어요. 주식시장에 절대 100%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상승할 확률이 한 70%다. 그리고 빠질 확률이 한 30%다라고 생각하시면 30%만큼 비중을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내가 보기에 한 반반인데 그러면 반 더는 거죠. 사실은 저희 이제 회원님들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반 시청자분들도 보실 텐데 이 주식 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에 이제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이게 돈에 마음을 실잖아요. 돈에 마음을 실으면 그때부터는 주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돈에 뭘 실어야 될까요? 돈은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그냥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뿐이고 미세먼지 농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농도와 강수 확률과 오늘의 온도와 똑같은 것처럼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오늘 내가 생각을 해요.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좀 빠졌어요. 한 300만 원, 400만 원 날아갔어요. 300만 원, 400만 원 날아갔는데 이 정도면 내가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이 날아간 거 아니야? 와 씨 이거 이자도 내야 되고 빌린 돈인데 이렇게까지 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돈만 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 정도 돈을 하루에 잃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숫자라고 생각하면서 갔지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천만 원을 벌거나 천만 원을 잃으면 기분이 바뀝니다. 천만 원을 벌면 오늘 술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천만 원을 잃으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런데 잃어도 벌어도 다 술 드시러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화이트질로 가시면 주가가 얼마죠? 네. 롯데치스는 제가 처음처럼 마시니까 롯데치스는 주가를... 얼마 주가 확인해 볼까요? 좋은 자리네. 괜찮네요. 양복 나오고 2% 이상 양복 나오고 있는 자리인데요. 역시 처음처럼 나쁘지 않습니다. 입맛이 지금 바뀌어서... 차이트질로는 참이술도 많이 마시잖아요. 차이트질로... 4% 떡상하고 있어요. 왜 이러니? 왜 이들아?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 그래서 주류주들이 오늘 장이 부러져서 술 마실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이 안 좋은 가운데 하이트질로 4.8%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돈에 감정을 실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천만 원을 받고 있을 때 하루에 10%씩 맞는 게 쉽지 않거든요. 100만 원... 그러니까 10% 잡아도 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5% 맞으면 50만 원이에요. 너무... 오늘 빠졌다가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거기 너무 생활이 무너질 정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운영 자금도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미 주식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그건 그때부터 그냥 숫자예요. 그리고 다 잃을 각오로 하셔야 돼요. 특히 새로 신규로 주식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 제일 무서운 게 초심자의 행운이에요. 제가 처음에 저도 처음에 이제 공부해가지고 공부한답시고 책을 보고 저 같은 먹물들은 책을 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처음에 입문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죠. 벌다가 2008년에 떡락을 맞고 진짜 돈 벌기 때문에 처음에 버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물을 타요. 이렇게 우물을 길어오기 시작해요. 어디서 빌려서 가져오고 내가 옛날에 천만 원이었을 때는 이런 가격에 100만 원을 못 벌었는데 내가 5천만 원 운영하면 500만 원 벌었을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거든요. 길어오다가 한 번 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삶이 무너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와가지고 집 문드들이고 부모님이 찾아가고 말도 못하는 꼴들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이 좋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생각할 때 수업룡 안 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운영할 수 있는 자금만 운영을 하시고 돈은 숫자다. 이거를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